안녕하세요. 랄랄리입니다. 어? 좋아요. 페이크 버려야 돼요. 카스테라 버려야 돼요. 그것도 버려야 돼요. 날짜 한 번 봐야 돼요. 화낼 수 있는 사람. 하아.. 지금 살짝.. 어디에.. 나.. 나.. 제이제이와 함께하는 티티하자! 오늘 제이제이와 함께 운동을 하시는 회원님은 누구신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짠! 띵동 띵동 SSJ 제가 평소에 굉장히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제이제이 님 진짜 옛날부터 구독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저 책도 있어요. 운동책 쓰신 거. 그거 진짜 옛날인데? 블로그도 주님인가. 이거 했었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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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니까 아니 그럼요 제가 또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평생 55kg 인간으로 살았어요 근데 작년 올해에 드디어 68kg를 찍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한 번에 체중이 많이 불어나면 죽겠어요 되게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회사원님의 생활 공간과 홈짐을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아니 침대가 넓네요 앉아보세요 어머 끝내주죠 침대를 거실에 놓은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푹신푹신한 소파에서 TV를 보고 싶다 TV를 보다가 그냥 잠들면 되는 누웠을 때도 나는 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태블릿 거치대 이쪽으로 돌아 누워도 보여야 되고 이쪽으로 돌아 누워도 있어야 되니까 난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클렌징 할 것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차하면 바디 마사지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손 닿는 곳에 사실 이 집에서 방은 필요 없어요 난 원룸이어도 돼 그렇네요 거의 생활 공간이라고 하면 이것이 주 생활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일하는 방이에요 아 너무 쌍큼쌍큼한 공간이네요 여기 보니까 안마 의자가 있어요 요새는 잘 안 써요 마사지를 한 내가 2주 못 갔다 그런 써요 얘가 사람만 하진 못해서 사람 평소에 마사지나 이런 거 자주 제 삶의 기쁨입니다 회원권 끄는 곳이 4군데 아 여기가 바로 그곳인가요? 얼마 전에 회사원님이 내일도 자격증 따셨잖아요 그거를 여기군요 꼬며놓고 하는 곳이 여러분 취미의 진심이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건 대체 언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요 모든 네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약간 목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건 없으세요? 목 뻐근함은 저는 중학생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마사지에 빠진 거죠 집에서 또 스트레칭 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실까요? 자주는 못해요 요새는 이거 하느라 아 이거 하느라 화장품은 또 있나요 어디에? 화장품은 여기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에 뭐 그냥 뭐 이렇게 와 이 집은 화장품이 사는 집이라서 본격적으로 회사원님의 홈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되게 소도구가 다양하게 있으세요 이게 운동에 완전 진심은 아닌데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소도구가 잘 갖추신 편이거든요 일단 지금 매트부터가 약간 남달라요 보통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규격의 매트가 아닌데 저도 그걸로 사려고 했는데 기운을 잘못해서 그리고 이제 덤벨이 5kg예요 남자친구가 자기 쓰려고 샀는데 데드리프트 할 때는 중량이 좀 있는 게 느낌이 잘 와서 이거 들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룩은 또 운동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줄을 잡고 있어 이건 뭔가요? 이거는 샀는데 하려고 안 썼어요 이게 뭐 판매하는 페이지에서는 뭐 이렇게 쓰세요 하는데 방바닥이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포롤러도 있네요 이거는 마사지를 위한 마사지를 위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거예요 어휴 등부분을 확실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모든 분들이 이거를 다 하시네요 겨드랑이요 겨드랑이요 겨드랑이 림프전 림프를 마사지해 주시고 앞쪽 놓고 전면부를 이런 식으로 마사지해 준다 그리고 이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종아리까지 제가 여태까지 PT를 다녔던 회원님들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폼롤러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PT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운동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실 선생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거든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 콘텐츠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어머, 이거 뭐야. 오, PPT로 준비를 하셨나요? 좀 허접한 PPT이긴 하지만 한번. 썰을 풀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 문제점은 이거예요. 유리몸이라는 것입니다. 체력이 좀 비실비실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택시 아저씨가 환기 좀 시킬게요 하면서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있다가 그날 몸살을 버리는데요. 그리고 평생 헌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빈혈이십니다. 가시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제 인스타를 보니까 최근에 셀카가 없어요. 아... 거울 보면 싫어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뚱뚱해서. 네, 그리고 이건 저의 미스테리 요소들. 안 되던 씻업이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다. 성취감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외계 소관하지. 그리고 제이제이 님 영상에 봐서 안단 말이에요. 다이어트에는 너무 타이트한 기간이나 과한 목표를 정해놓으면 안 좋다. 그런데 오늘 체중이 줄지 않으면 힘이 빠진다.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일을 밀리지 않고 싶다.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싶다. 안 맞게 된 비싸고 예쁜 옷. 비싸고가 중요합니다. 다시 입고 싶다. 화면에 샤프하게 나오고 싶다. 끝입니다. 아... 목표가 아주 명확하네요. 제 생각에는 회사원 님은 운동을 했을 때 성취감이나 어드밴티지는 느꼈지만 신체적으로 운동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원 님은 흥미가 없는 것들은 극단적으로 안 하시고 너무 좋아하는 것들은 극단적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방법은 하밖에 없어요. 운동의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장비 욕심도 좋을 것 같고요. 운동복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방향으로 운동에 돈 쓰는 재미를 더해라. 또 회사원 님 같은 경우에 이론적으로 좀 파고드는 걸 좋아하세요. 근육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움직이면 내가 어떤 부분이 좋아질까 이런 걸 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듯이 웨이트를 하시면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재미요소가 되지 않을까. 와... 소름... 그리고 이게 2021년 연초에 했던 운동과 식단인데요. 아주 체계적이에요. 특이점이 있다면 체중이 이렇게 천천히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것인지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단위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정말 옛날에 우리가 다이어트 했던 것처럼 쭉쭉쭉쭉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나이가 사실 중반 정도로 접어들면 확연하게 대사도 떨어지고 그래서 당연히 속도가 떨어지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몸무게 그래프로 봤을 때는 사실 더딘 속도는 맞아요. 근데 내가 체력이 별로 좋지 못하고 그런데 빨리 빼버렸어. 그러면 사실 그에 대한 사이드 피트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몸에 약간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감량이 되는 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 목표로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윈바디 체크 먼저 해보죠. 자... 저 제가 잴 때는 옷 안 입고 재거든요. 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돼지가 체지방률 한 20 몇 프로 된다. 지금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은 맞아요. 이 정도 되면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지 기본 체력 퀘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못생기게 넣을게요. 푸시업부터 준비 시작. 최대 빠르기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더 빨리 하셔도 괜찮아요. 넷 체력 테스트는 다섯 세 개 남았어요. 반동. 던지는 느낌 왤치가 던지는 느낌 방금 좋았어요. 마지막, 하나 옳치 좋아요. 나이스 끝! 9분 14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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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하신다. 운동을 안 하신 상황에서 근육이 없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좋으신 편입니다. 중간에 중독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겠죠. 역시 대단합니다. 이로써 우리 회사원님이 체력이 나쁘지 않다. 이제 올라오셨어요, 약간? 이러다 오늘 뻗고 보통 평소에 운동하실 때 한 이 정도? 이 정도 강도까지는 못 해요. 사실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체력도 키우시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을 경험을 계속해 나가야 사실은 체력이 계속 좋아지거든요. 근데 보통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면 일어나는 단점 중에 하나가 구토, 어지러움, 지금 살짝... 이럴 때는 이제 호흡을 많이 하셔서 몸에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빠른 동작들 하실 때에는 들숨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코로 두 번 들이마시고 이렇게 내쉬는 호흡을 해주시면 코로 많이 들이마실 수가 있어요. 들숨 마실 때 어깨가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어깨가 움직이지 않고 보통은 복부로 뒤에 짧게 끊어요. 이렇게 필라테스처럼 요거나 이런 것처럼 길게 들이마실 시간이 없고요. 짧은 순간에 호흡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내뱉고 해야 되다 보니까 저번에 짧게 끊으시면 좀 더 산소를 많이 들이마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회사원님 체력 테스트하는 운동들을 좀 지켜보니까 복부 근력이 강한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옳지다! 반동 쓰셔야 돼요, 반동! 평소에 허리나 이런데 통증이 있죠. 허리 통증이 생긴다는 거는 복부 근력이 약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방비할 수 있고 복부 솔루션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습니다. 손을 이렇게 귀 뒤에 잡아보시고요. 어깨가 많이 열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살짝 가슴을 닫아주세요. 한번 원래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지 후 하고 올라오실 때 지금 보시면 내가 많이 올라오려고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가슴을 위를 향해서 들어 올려주세요. 한 3세치만 올라가는데요? 대신에 지금 내려가실 때 힘이 완전 풀려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려갈 때는 버티는 느낌이 나셔야 되거든요. 내가 버티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제 손을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내려가면서 내 손이 안 빠지려고 더 눌러주셔야 돼요. 더 더 더 지금 손이 막 빠지죠. 여기서 느낌 오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이게 느낌이 오면 다른 동작들도 같이 섞어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하복부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하복부 운동 혹시 해보셨나요? 네. 여기만 당기더라고요. 거기만 당겨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리를 이렇게 꼴게요. 이렇게 하시면 고관절에 통증이 조금 덜 갈 수 있어요. 이걸 좌우로 발을 바꿔가면서 운동을 해 볼 거예요. 이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 올린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볼 거예요. 근데 손은 받치면 안 돼. 그냥 아랫배의 힘으로 얘를 끌어당겨서 위로 올린다. 내릴 때 배가 풀리면 안 되죠? 그렇죠.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둘. 이제 발 위를 다시 반대로 꼬고 하나 더 위로 올려주세요. 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복부 사용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기본 상복부 하복부를 다 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복부와 하복부를 모두 다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상체를 들어 올려보실게요. 하나. 이게 기본 자세고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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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허벅지나 고관절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온전히 나의 아랫배로 들고 있어야 돼요. 줄에 상체가 뒤로 갔다가 셋에 천천히 원위치. 하나. 세 박자에 둘. 더 올라오세요. 셋. 정지. 이게 하나예요. 다시 다리만 가볼게요. 하나. 코로 들이마시세요. 호흡 충분히 들이마시고 숨 멈추고 뒤로 상체. 한쪽 다리는 고정을 해놓으시고 한 다리만 내려가고 그다음에 상체 뒤로 가고 끌어당기는 걸로. 혹은 그래도 힘들다. 한 다리는 바닥에 놓은 상태고 한 다리 뒤로 가고 상체 뒤로 가고 당기고 회사님은 지금 복부가 되게 약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재활이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머리가 지금 맑아진 느낌. 똑같이 리버스 상태에서 하시는 핸드 투토 동작을 연달아서 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배의 힘으로 반대편 등으로 이 다리랑 만나볼게요. 옳지. 맞습니다. 둘. 이 동작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충분히 몸을 못 비틀어줘요. 둘. 일. 여덟 뒤쪽으로 잘하고 있어요. 뒤로 갈 정신이 없는데요. 생각보다 몸이 뭔대로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쉽지 않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자세들이 좀 많이 해주시면 상체 밸런스를 잡아주시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와, 내가 되게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재밌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힘 런지 하는 것만 솔루션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의 젤린이가 힘 런지를 왜 런지가 엉덩이인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이제이님 시그니처 운동이 힘 런지인데 아까 보니까 허벅지 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엉덩이가 힘이 들어간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동작의 핵심은 맞아요. 어디가 타겟 지점인지 명확히 인지를 해야 하는데 이 앞쪽에 놓인 다리에 엉덩이가 내가 체중에 실려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뒷다리의 역할은 뭐냐? 중심 정도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 뒷다리로 움직였거든요. 이게 왜 엉덩이가 힘이 들어간다는 거지?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이 앞다리랑 뒷다리를 분리를 잘 못 하세요. 일단은 무릎과 무릎을 거의 붙여놓은 상태로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지금 고관절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죠? 이렇게 타이트하면 고관절 부분에 나중에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찝히면서 약간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항상 배에서 타이트하게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이 부분은 펴져 있는 상태 유지해 주시고요. 이 엉덩이가 천천히 뒤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아주 조금만 일단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했을 때 뒤 위로 가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번 정지를 해 볼게요. 여기 지금 살짝 뻐근한 느낌이 드나요? 내가 키가 커지는 거야. 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밀어내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좋아. 와 이제 알았어요? 와 여기 느낌은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브이 운동을 하시면 재미있지 않나요? 정상연약 저희가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해봤잖아요. 어떠셨나요? 쌍케어 입니다. 지금 약간 툭 자고 일어나서 마사지 받은 느낌. 맞아요. 그러면 사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과연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저희가 한번 이 냉장고를 양 운영이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뭐가 많네요. 네. 밑에 부분에 케이크. 네, 저 버려야 돼요. 카스테라. 버려야 돼요. 네, 저 또 그랬어요. 뭐 이거는? 탄수화물 적게 든 빵인데 그것도 버려야 돼요. 닭가슴살 있어요. 날짜 한번 봐야 돼요. 어머 진짜야. 4월 21일까지야. 이것도 닭가슴살인데 지금? 얘도 4월 21일까지예요. 비슷한 때 샀나 봐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팩이네요 다?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냉장고인데 반대편도 한번 여긴 냉동고인데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있네요. 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박 이거 진짜 옛날 포장인데 대체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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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집 사장님 이거는 괜찮을까요? 2020년 7월 17일입니다. 아, 물론 냉동을 해놓으면 오래 지나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건 좀 약간 아니, 제가 얘네가 왜 쌓였냐면 당근맛이 새로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당근맛이 너무 맛있어서 당근 위주로 먹다 보니까 얘가 좀 남았나요? 와, 저 오늘 이거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진짜 저희 공장에도 없는 게 여기 있어. 대단합니다, 정말. 어떻게 과해요? 그러면 한 끼를 해 드시는지 오늘 리얼하게 한 끼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회사님의 한 끼인가요? 아니, 근데 진짜로 너무 극단적이신 게 취미 활동에 진짜 시간을 많이 쏟으시잖아요. 정작 본인 식사하실 때에는 약 3 내지 4분. 문제는 영양 밸런스에 불균형이 있다. 다이어트가 지금 목적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율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만들고 싶다. 밥을 반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카레도 반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닭가슴살 큐브 삶은 계란 스템 야채까지 같이 넣어버리면 닭가슴살 야채 카레가 되어버려요. 천재인데? 그래서 정말 손쉽게 정양값 풍부한 식단을 집에서 그냥 원터치로 조리를 해 드실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회사님이 직접 돌려주신 카레라이스를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맛. 짜다 좀. 회원님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1위, 나의 인생의 1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게 그거에 동력이 되는 것은 보통 본인의 체력과 몸이잖아요. 체력 관리를 하는 거야말로 우리 회사원 회원님의 프로페셔널함을 뒷받침해주는 어떻게 보면 자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시간과 또 노력과 돈을 투자를 해주시면 더 일을 재미있게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회사원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진짜 오늘 이렇게 JJ님이랑 만난 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 최대한 JJ님을 써먹으려고 체중에 이렇게 천천히 지워주는 게 일반적인 것인지 글쓰 맞을 때 어깨가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위에 깔게 끊어요? 제가 샐러드를 먹을 때 올리브오일 먹거든요. 오케이. 운동을 너덜너덜 해줬다 싶을 때까지 한다고 쳐요? 근데 이제 둘 다 몇 초만 쉬면은 다시 할 수 있게 돼요? 도움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회사원님 오늘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PT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회사원님 채널 한번 간략하게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두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클로징 하는 거 한번 해주실래요? 빠잉!